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에서 솔루션사 아키텍터로 근무 중인 최승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 20분 정도에 걸쳐서 데이터 AI를 위한 데이터브릭스의 레이카우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빌리의 펭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시대의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 중심에는 그들이 데이터, 분석, AI를 통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경쟁 세력이 좀 더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기업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들이 데이터, AI가 될 거고요. 데이터, AI 없이 오늘날 구글, 페이스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데이터, AI를 통한 성공 사례는 앞에 말씀드렸던 커다란 실리콘빌리 기업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리제네론이라는 제약사가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엄청난 양의 유전자 정보를 머신로닝을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 한 600배 정도 빠르게 분석해서 간지러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ABM 엠브로우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있는 은행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사기행위 탐지 등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던 빅데이터 하둡 클러스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기존보다 한 10배 정도 빠른 생산성 그리고 150개 정도 되는 ML을 운영 환경에 올리는데 기존에는 한 18개월 정도 걸렸던 것들을 5주로 단축시켰습니다.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표의 모든 고객들은 이제 소개해드릴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데이터 AI의 중앙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계셔도 IT에 계시는 분들은 아파치 스파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로 해서 과거 하둡의 메뉴뉴스보다 100배 정도 되는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유명세를 타고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언어 지원 그리고 하이레벨의 API들 개볼되면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의 표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브릭스는 이 스파크를 만든 UC Berkeley 출신의 창립자들이 만든 회사로서 앞으로 소개드릴 델타 레이크나 오픈소스 ML Ops 프레임워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L 플로우 등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레이크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사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AI 회사입니다. 2013년 창립해서 10년도 안된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등 클라우드 탑3에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전 가치만 해도 4조원 이상의 시장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데는 레이크하우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방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크하우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렇듯이 데이터와 AI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계시고 시도를 하고 계시죠. 그러나 막상 AI를 실제 운영에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AI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 데이터를 담는 플랫폼, 팀, 툴 간이 서로 사일로 돼 있는 고립돼 있는 것들이 문제겠죠. 데이터 웨하우스도 있고 데이터 레이크도 있고 카프 같은 스트림 처리 엔진, 각각별로 쓰는 언어도 다르고 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독립되어 있는 여러 툴, 플랫폼들을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팀 간의 협업,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올라가고요. 툴 간의 연계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팀원들이 서로 생산성도 저하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력도 저하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분석 환경의 두 가지 추구를 이루는 데이터 웨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고민에서 데이터브릭스가 생각하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패러다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웨하우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 30년 동안 기업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웨하우스였고요. 오라클, 테라데이터, IBM 같은 전통의 DW 솔루션들에 있었고요.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AWS의 레드시프트, 구글의 빅코리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BI나 리포팅성 업무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 다양한 성능 향상 기법, 관리성, 편리성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또 분석의 가장 큰 부분들, 비디오, 음성, 텍스트 등의 비전형 데이터들 분석하거나 AI, ML 분석, 실시간 스트림 분석 이런 것들은 알맞은 구조가 아니었죠.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가 저장될 때 그 해당되는 DW 엔진에서만 동작하는 필수적인 데이터 저장 포맷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밴드에 락인될 수밖에 없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수태라, 수페타까지 이룬 빅데이터들을 DW에서 분석하기 위해 있는 확장성이나 라이선스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10여 년 전 하듭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요구사항으로 데이터 레이크도 굉장히 많이 기업 환경에 도입이 되었죠. 클라우드 기준으로는 훨씬 싸고 확장성이 좋은 S3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위에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의 거로 활용을 해가지고 큰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한다든지 그 위에서 AI ML 모델을 만드는 등 디지털 레이크의 유스케이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DW 대비 훨씬 확장성 있고 스토리지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이 커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DW가 가지고 있는 속도, 특히 작은 데이터셀에 대한 BI 업무라든지 보안, 데이터 품질 관리, 구성의 단순성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두 개의 다른 플랫폼, 데이터 웨어워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상이한 특성이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분석 시스템의 구축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포맷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중복될 수밖에 없고요.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서로 다른 보안 모델, 서로 다른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의 차이이겠죠. 우리가 이런 복잡성을 제거하고 데이터 레이크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 고확장성, 저비용, 그리고 개방적인 구조 위에다가 기존의 데이터 웨어워우스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 성능, 관리성, 편의성, 보안성들을 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각자 쓰는 플랫폼과 툴 연계하는 고민이 적어진다면 아키텍션이 굉장히 심플해질 수 있고요. 서로 같은 워크로드를,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올리다 보니까 서로 연계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협업도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양쪽 시스템의 장점을 합친 통합 플랫폼이 데이터브릭스가 이야기하는 레이크하우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핵심 기술이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오픈폼의 스토리지 레이어 기술입니다. 조금만 더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레이크 위에다가 오픈폼의 스토리지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이 레이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델타는 우선 일반적인 파켓 포맷 데이터 파일을 더해가지고 트랜잭션 로고를 같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업에서 데이터 업핸드 외에 힘들었던 업데이트, 딜리트 등이 가능하게 HD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마치 DB처럼 말이죠. 델타는 또한 배치랑 스트림을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델타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스키마 인포스먼트 기능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데이터를 드롭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로고를 활용해서 타임 트래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데이터 스냅샷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관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예전의 버전 데이터를 시간여행하듯이 쿼리 하나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버저링 기술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 레이크 상에서 활동을, 작업을, 분석 작업을 돌리다 보면은 어떤 작은 파일이 많이 생기거나 데이터 스크나 그리고 DW처럼 인덱싱 기능이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 저하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델타 레이크를 통하면은 인덱싱이나 캐싱, 자동 파일 압축 같은 이런 최적화 기능이 통해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서 상상하지 못한 분석 속도 단지 테이블 저장품을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런 성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델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픈 포맷인 파켓 파일을 활용하는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델타로 저장된 파일을 데이터브릭스뿐만 아니고 AWS의 아테나나 다른 스노우플래그라든지 Azure의 스냅스 같은 여러가지 SQL 엔진에서도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고객의 데이터는 어떠한 벤더에도 종속되지 않게 데이터브릭스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런 델타 레이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AWS, MS Azure, 구글 클라우드 같은 모든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멀티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S3나 Azure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데이터 레이크 위에서 좀 더 빠르고 쉽게 고품질과 고성능의 데이터 엔지니어의 작업들 이탈 작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BI 리포팅 같은 작업들을 데이터 레이크에 직접 수행하거나 AI, ML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서빙하는 일들 기존에는 여러 부서, 여러 팀들이 각각 다른 서비스, 다른 플랫폼에서 하던 일들을 통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데이터브릭스의 독특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사스 플랫폼들처럼 고객의 데이터가 해당 솔루션으로 이동하고 나서 분석하는 구조가 아니고 분석을 위한 인프라, 데이터 같은 것들은 고객의 계정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고객은 데이터브릭스의 UI를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간단하게 스팟 클러스터를 띄우고 노트북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혹은 주기적인 ETA 작업 같은 걸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스팟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관리하는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고 대부분의 데이터도 고객의 VPC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다른 사스 솔루션들 대비 훨씬 더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S3에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빠르게 분석하고 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굉장히 손쉽게 구청할 수 있는 브루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데이터 엔진이형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상에서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장 왼쪽이 우리가 수집할 원본 데이터들이 되겠고요. 키네시스나 컴플루언트 같은 스트림성 데이터로 실시간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고 S3 같은 데 주기적으로 적재되는 배치성 테이블 데이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델타 테이블들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델타 레이크에서 얘기하는 메달리안 어프로치라고 브론즈가 어떻게 보면 원본 데이터가 적재되는 스테이지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버는 이 데이터를 경제하고 필터링하고 다른 데이터랑 인위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골드는 최종적으로 BI 리포트를 쓰거나 ML 모델 학습을 통해서 아트로 어그리게이션 돼서 되는 일반적인 이태 과정들을 도시화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보실 것은 스트림이랑 배치랑 따로의 타겟, 과거처럼 람다 아키텍저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델타 테이블로 통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델타 테이블이 단계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가지기 힘들었던 데이터 신뢰도 성능,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랜젝션을 지원하니까 중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예전처럼 손으로 재처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없겠죠. 각각의 이태의 작업들은 이런 스케줄링을 돌리거나 에어플로우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브리스의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각각 테이블들을 이제 정의만 해놓으면은 각각 스케줄링 같은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스트림성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굉장히 손쉽게의 ETA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도 제공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과거처럼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쌓고 그걸 정제해서 DW로 옮기고 그 다음에 리포팅을 뽑아보던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데이터브리스 SQL은 노트북 환경, 파이썬이나 R 같은 것 등에 이제 익숙하지 않는 현업분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시보드 SQL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태블러나 파워비아이 같은 BI 툴들랑도 아주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보통 데이터브리스에서 이틀 마트성 테이블을 만들고 난 다음에 DW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리포팅을 뽑아보게 되면 데이터 이동 시간도 있고 데이터가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이제 프레스토나 SQL만 하급 같은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DW 대비 가장 이런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짧은 코리들, 동시 접속 코리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브리스는 SQL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하는 기능들 그리고 오픈소스 스파크 대비 C++로 새로 네이티브 엔진을 짰어요. 그래서 훨씬 더 빠릅니다. 굉장한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쪽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 알고 계시죠? TPCDS라고 하는 공식적인 벤치마크 결과값을 봤었을 때 타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가성비 부분에서 12배 그냥 일반적인 성능 부분에서도 2,700 정도 우수한 결과값을 냈다고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어떤 스파크, SQL,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데이터 큰 거 처리하기는 좋지만 짧은 BI나 리포팅성 업무에는 좋지 않다. 이런 선의권은 아마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IML 이런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데이터브릭스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ML 플랫폼을 구성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고려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AIML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사일로 된 데이터들을 통합을 하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잘 거강할 수 있는 판이 필요하겠죠. 이런 데이터를 다 준비하고 나서는 학습시킬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이걸 돌리기 위한 런타임, 예를 들어서 어떤 GPU 클러스터들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튜닝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고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발전해 나갈지 요새 이야기하는 MLOps, MLA 행사주기 구성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활용하면 앞서 보신 대로 스파크와 델타를 활용해서 대량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MLA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ML 라이브러리 환경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런타임을 제공받고 그 위에서 여러 팀원들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노트폭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MLA 옵스 플레이머목인 ML 플로우를 통해 가지고 모델의 학습부터 해서 관리, 배포, 서빙까지 전체적인 라이브 사이플을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브릭스의 머신러닝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델타레이크 ML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앞단의 데이터옵스부터 해서 모델을 만들고 트래킹, 학습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ML옵스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중간에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때 필요할 수 있는 기능들인 피처스토어나 오토ML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멀티랭귀지 지원하는 노트북 환경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르고 쉽게 ML AI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의 기업 데이터에 적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브릭스의 AI, ML 환경입니다. 시작하게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브릭스에 처음 접속하시게 되면 보시게 되는 UI 화면인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팀들, 데이터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될 수도 있겠죠. 각각의 팀, 각각의 워크로드, 각각의 실제하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화면들, 다른 기능들을 제공해서 통합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할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게 되겠죠. 스팟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일이 어떤 서버를 띄우고 서버에다가 스팟 클러스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엔진을 설치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버튼 하나로 클릭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 만들 것이냐 각각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링 설정을 해서 업무가 갑자기 큰 작업이 들어오면 스케일 아웃하고 필요 없으면 스케일 인하고 하는 이런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나 혹은 클러스터를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다 돈이니까요. 안 쓰고 있으면 두 시간 이후, 두 시간 동안 인액티브 하면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지워라 하는 오토터미트 이런 기능까지 다 손쉽게 버튼 하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어떤 실험적인 머크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런타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스파크 활용하는 어떤 실제 돌리는 환경이 되겠죠. 일반적인 오픈소스 스파크 대비 굉장히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톤이라고 불리는 것은 보통 스파크는 자바, 데뷔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심 엔진들을 C++로 다시 짜가지고 일반적인 오픈소스 스파크 대비 훨씬 더 성능의 개선을 이뤄낸 이런 런타임들도 쓰실 수가 있고요. 포톤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스파크 버전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능들, 개선이 된 부분들 혹은 머신러닝 같은 업그로드를 돌리겠다라고 하면 GPU, 이네블레인 어떤 인스턴스라든지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할 때 많이 쓰시는 라이브러들 있잖아요. 텐서플로우든지, XGBoost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오픈소스 라이브러들이 미리 깔려져 있는 런타임을 제공한다. 선택만 하면 그대로 이 클러스터가 디플로이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팀들이 많다면 팀별로 해서 어떤 이런 펄리시들도 어드밴드들이 설정을 해서 어떤 비용 같은 것도 통제가 가능하겠죠.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다음으로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노트북을 만듭니다. 이 클러스터 실제 분석 워크로드를 돌리는 노트북을 만드는 거고요. 노트북은 일반적인 파이썬이나 스칼라나 SQL, R 같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공하는 멀티랭귀지 제공을 지원하는 노트북이다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만들어둔 클러스터를 어테치해서 클러스터에 붙여가지고 내 해당되는 워크로드 노트북들을 돌릴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들처럼 마크다운 같은 것도 같이 지원을 해서 어떤 하나의 노트북이 특정 업무 하나 그리고 업무에 대한 문서화 이런 것까지 하나에 별도로 다른 플랫폼까지 얻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의 노트북에서 문서화 및 워크로드까지 같이 관리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또 일반적으로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제플린 노트북이 다른 것들이 이제 굉장히 협업 중심의 노트북이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코드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여기다가 어떤 이 코멘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혹은 해당되는 노트북에 대한 리비전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변경을 했고 이런 내용들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EDA라고 하죠.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본다든지 혹은 차트를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하는 부분들 과거처럼 다른 노트북들처럼 어떤 뭐 베플러립이나 이런 별도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가지고 별도로 구성하는 것 필요 없이 클릭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노트북들을 기반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저는 가장 원본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가가 비하 리포트에 활용한다든지 혹은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데이터브릭스의 델타 라이브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처음에 스테이징하는 요약 스테이징하는 브론즈 테이블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브론즈 테이블은 어떤 특정 경로에 제이슨 파일을 떨궈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파일이 떨궈진 것을 인식하는 오토 로더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이 브론즈 테이블 스테이지 테이블에 계속 적재가 되고 이거에 대한 어떤 클렌징하고 어떤 필터링하고 혹은 다른 테이블이랑 조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브론즈 스테이징과 그 다음에 정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실제 사용되는 테이블들 실제 이제 마트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리포팅이 활용되는 이런 테이블들이 있겠죠. 이런 테이블들 다 테이블을 정의하게 되면 이런 잡 같은 거 주기적으로 돌린다든지 주기적으로 돌리는 어떤 스케줄링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파일부터 해가지고 여러 다른 데이터랑 조인을 해서 골드나 유저 세그먼트 테이션까지 하는 테이블들을 우리가 번거롭게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거나 일일이 스케줄인 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스트림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델타 라이브 테이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 TL 작업 같은 것들도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파이프라인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DW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이제는 SQL Result를 통해 가지고 테이블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에 대한 스킹화나 샘플 데이터 혹은 디테일 퍼미션 이런 것들이 다 내용들이 있겠죠. 권한이 없나 보네요.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SQL 퀄리 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시보드들도 별도의 BI 툴 다른 BI 툴이 있으면 그대로 쓸 수 있지만 혹은 데이터브릭스에 들어가 있는 Udash 데시보드로 활용을 해서 손쉬운 데시보드 구성하는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머신러닝 같은 것들은 보통 데이터레이크에서 많이 구현하시는 어떤 유스케이스잖아요. 그런 걸 활용함에 있어서 데이터브릭스에 ML플로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L플로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앞에 말씀드렸던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나 어떤 델타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나서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모델을 디플로이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Lops 과정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런 MLops를 함에 있어서 ML플로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MLops 프레임웍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제 모델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내가 계속 모델들에 대한 튜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튜닝 과정들 이런 익스페리먼트 하는 과정들이죠. 이것들을 트래킹하는 ML플로우 트래킹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쭉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ML플로우 세트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펑션을 만듦에 있어서 ML플로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미리 돌려놓은 것 같았을 때는 실제 익스페리먼트 하는 결과 값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한 번에 보이게 되고요. 이걸 한 번 눌러가 볼까요. 보시면 익스페리먼트 여러 모델들을 파라미터 튜닝에서 돌렸던 실험 결과 값들에 대해서 정확도 순서대로 수행 시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 히스토리가 계속 남는 거죠.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트래킹 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돌렸을 때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돌렸고 각각의 우리가 정확도라든지 혹은 수행 시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수행 시간 각각 스텝들로 수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트래킹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결국은 실제 프로젝션에다 모델을 디플로이해야 되잖아요. 그 프로젝션으로 디플로이하고 이런 것들 승인 체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중간에 모델 만든 다음에 테스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 승인을 거쳐가지고 프로젝션까지 가는 일반적인 오퍼레이션까지 이제 데이터브리스에 들어가 있는 ML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ML플로우 어떤 MLOOPS 전체적인 라이프사이클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고객 사례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7천여 개 되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분들이 데이터브리스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해외 고객분들 중에서는 스타벅스처럼 소요예측이나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써서 구축을 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데이터브리스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처럼 데이터브리스를 기존의 재고 분석, 예측, 리포팅 업무에 활용을 하셔가지고 훨씬 더 빠른 분석 성능을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퀘스트는 음성 인식하는 리모컨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기존에는 한 640대 되는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계셨는데 데이터브리스로 넘어오시면서 인스턴스 수는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더 빠른 처리 성능을 보여가지고 연간 인프라 비용만 해도 900만 달러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네, 모어 엔터테인먼트 사에서도 데이터브리스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 자회사에서 나오는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와 통합 그리고 데이터 활용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도 증가가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델타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스토리지 비용도 절감시켜 주셨고요. 데이터 검증 등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입사원분들도 1, 2주 내에 환경 적응이 완료해가지고 스스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업무들,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오게 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분들이 한국에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인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데이터 팀들이 헵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면서도 심플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브리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AI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